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게 궁금하세요? 한솔테크닉스. 한솔테크닉스고요. 매수과랑 비중이요? 1050원에 30% 750원에 30%요? 네네. 아 그렇군요. 매수가가 일단 되게 어정쩡하거든요 이게. 이런 자리가 상당히 어정쩡한 매수가예요. 올라갈 때 사가지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올라갈 때 사면 어정쩡해져요. 그러니까 평생 잊지 마세요. 올라갈 때 사면 무조건 어정쩡하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올라왔으면은 아이고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솔테크닉스가 정말 좋아가지고 분석을 해봐가지고 이거 사야 되겠다 싶었는데 올라와 있으면 그냥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냥. 아 나랑 안 맞는갑다. 아 난 이 타이밍 놓쳤구나. 다른 종목이 좋은 걸 또 찾아야 되겠다. 어디 있는 거. 한솔테크닉스처럼 이렇게 어정쩡하게 올라온 자리가 아니라 내려와 있을 때 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물린다 하더라도 추가매수에서 매수가 낮추면 되는데 올라왔을 때 사버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정쩡해지는 거고 더군다나 시청자님은 올라왔을 때 사신 것뿐만 아니라 비중까지 30%니까 이건 더 어정쩡해졌어요. 내려가면 추가매수 하기가 상당히 버거워진 거죠. 지금 이 기업이 원형바닥이라는 걸 그려내면서 이렇게 올라가준다면 정말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 형태를 그려내면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5천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30% 비중이라서 이미 추가매수는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중부터 줄이세요. 일단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비중부터 줄이는 게 맞아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실 거라고 한다면 만약에 비중을 안 줄일 거면 내려갔을 때 추가매수 고민하지 마시고 손절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트상으로 아래쪽에 있는 저점 6,680원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전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냥. 추가매수 계획이 아예 없으시다면 끌고 가서 어떻게 가져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추가매수 계획이 있는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추가매수 계획이 없다? 6,680원 무너지면 전량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손실은 아마 한 7%대 손실 날 거거든요. 그거 어쩔 수 없죠. 내가 이상한 자리 샀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에 하나 한솔테크닉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LED랑 LCD 디스플레이 산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 산업보다 디스플레이 산업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더 성장성이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간다면 문제가 되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매수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려갔을 때 손절하고 다시 들어갈 자리 찾는 게 되게 힘든 종목이다 보니까 차라리 내려가게 되면 6,000원 내지 5,500원까지 밀리며 추가매수 하는 게 좋은데 비중 30%로는 추가매수 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의 전략은 손실, 지금 손실내도 별로 안 나는 자리잖아요. 지금 6,930원이면. 그렇죠? 지금 손절해봤자 기껏해봐야 2,3%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비중 절반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절반 비중 줄였는데 만약에 얘가 7,000원짜리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8,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7,900원까지 올라가도 수익이 한 10%나는 자리인데 지금 손실난 거 메꾸고도 남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가면 남은 비중으로 수익 내도 손실난 거 다 메우고도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것 같고 30% 비중을 15% 비중으로 절반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줄여놓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7,900원 내지 8,000원대 팔아내면 역시나 손실난 거 메우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이 생기니까 됐고 그건 안 상맞춤이고 여기서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나는 6,700원, 6,500원에서 손질 안 해도 되고 6,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서야 30% 비중까지 늘려야 매수가가 한 6,100원이든 200원이든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때 되면 뒤에 우상향을 하든 뭐 하든 올라가면 수익이 크게 나는데 왜 이렇게 매매를 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매를 지금 이상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께 제가 잔소리한다 뭐라고만 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많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저는. 매일같이 상담을 할 때마다 한 종목 한 종목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를 하고 가르쳐주면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들은 것도 잘 전략을 짜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하신다면 손실은 최소한으로 시키고 수익은 극대화 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종목이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 어정쩡한 비중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수정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볼게요.